아파트 단지 입구에 떨어진 하얀색 대형 풍선 두 개를 군인들이 수거해갑니다. 풍선엔 오물이 든 봉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의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풍선은 자동차 앞유리를 깨뜨리는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천여 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풍선 3,500개에 쓰레기 15톤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돌연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치우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면서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닷새 만에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자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경고하고 시간을 줬다면서 굳이 더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일시 재개한 지 8년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조라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적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세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우리 정부 어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 어제 강경 대응을 밝히자 북한이 한 5시간 만에 대응을 나누면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카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대북 확성기가 남북관계에서 결국은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을 결국은 억제해서 다시 평화 모드로 돌려놓은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정부가 공식 이 카드까지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5시간 만에 북한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단,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북한이 이번에 어물풍선을 내려보내겠다는 걸 사전에 경고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흘려들지 말고 만일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건 4.27 판문전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완전 위반 행위다. 그러니 우리 정부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다. 바로 대응을 했으면. 바로 대응하든지 안 바로 대응하겠다는 걸 풍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했더라면 지금 막지 막을 수도 있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하나는 북한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걸 다 예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거든요. 문제는 뭔가면 북한은 가해자고 이번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먼저 지금 피해를 주고 그만하자, 평화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은 것만큼 대응하자니 또 힘든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나가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확성기 하나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카드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북한 측에서 봤을 때는 확성기가 굉장히 큰 카드고 타격이 된다고 보는 건가 봐요? 그거는 북한 휴전선 일대의 특성과 관련됩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의 확성기가 미치는 그런 영역이 낮에는 10 내지 20km고 밤에는 30km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북한군 70만이 주둔해 있습니다. 대단히 방대한 북한군 주력이 다 여기에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보다도 군인들이 더 많고요. 동요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북한군인들은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 정도 복무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매일 듣는 것은 우리 남한 뉴스, 또 K-POP, 트로트 이런 걸 10년 동안 듣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황국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인들보다 복지 상황이 최대 유락합니다. 전기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TV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로 읽을 신문이나 이런 정보의 결핍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매일과 같이 그들이 귀에 우리 방송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북한 군기가 무너지고 정말 북한으로서는 그들은 방송을 두둔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이 제일 불안한 요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대북 확성기는 북한 측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보내는가. 그 목소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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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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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나를 봐 봐 I'm dreaming for you boy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발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다 끝장마라 다 끝장마 오늘 밤 끝장보자 다 끝장마 오늘 밤 끝장보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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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국 확성기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다 저희가 짧게만 음악 위주로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일단 태 의원님 일단은 북한이 살포를 잠정 중단 발표했지만 우리 민간 쪽이죠. 민간 쪽에서 대북으로 일단 전단을 보내면 또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단 북한은 한번 하겠다고 공언했으면 꼭 이제 실행으로 옮기곤 했고 북한이 이번 우리가 오물 풍선 성격을 보면 대단히 저질의 그런 이제 풍선 전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일도 북한은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저희가 탈북민 단체들이 이런 아까 케이팝이랄지 영화랄지 USB를 거기다 담아서 전단 20만 장을 보낼 거라고 예고했고요. 북한 쪽 발견하면 100배로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물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런 회색 지대에서 도발할 수 있는 이 도발 세트를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단 뿐만 아니라 GPS 이제 결환 작전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이런 풍선, 오물, 이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인천 비행장이라든가 또 김포 비행장이 시선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 북한에 했던 이 GPS 결환 작전 같은 거는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은 그런 방해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곧 출력 그런 GPS 결환 작전을 한다면 남의 바닷가에 있는 우리 오민들의 활동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세트들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겠냐. 이것은요. 북한에 대고 남북 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명백하게 만일 북한이 이러이러한 해색 도발을 또 한다면 우리도 그의 맞대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더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우리한테 어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건 어물이지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단은 어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절실이 필요한 미 집회라든가 약이라든가 또 북한 사람들이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USB라든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보내겠다. 상상해 보세요. 평양시 주변에 미 달러가 떨어진다면 아마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비례대응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면 결국은 북한은 체제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자꾸 높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대북전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직접 피해를 잊지 않았습니까?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꾸 정상국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상돼야 되는지 이게 대단히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 당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북한이라는 정권을 대상으로 국제적 규미에서 국가로부터 선의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법정 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우리 측의 움직임을 보고서 혹시나 군사적 도발까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ICBM 발사라든가 또 새로운 추가 위성 발사 이런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했던 도발을 보면 점차적으로 북한은 지금 회색지대 영역으로 도발의 영역을 옮기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풍선 같은 거는 도발의 주체와 원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주체와 원점을 해명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이런 회색지대에서의 도발을 북한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것도 저는 우리가 미리 마련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책으로 남북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핵 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넣고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은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한미동맹 또 국제적인 협조와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이 경고망동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니 야당 쪽에서는 그 책임을 자꾸 우리 정부 쪽에 돌리고 있어요. 이게 북한이 바라고 있는 남남 갈등 유발 전략입니다. 이번에 거무풍선에 오물을 달아보낸 것도 쓰레기에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국민의 여론으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압력을 가하자는 이런 준술이 아닙니까? 이런 다 노림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치권이 다른 문제에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갈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남남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재미를 보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